어 캐슬... 캐슬 홀이오 홀 그거 라운지라야되나? 빨아가야되나? 거기 하나있어요 2층이랑 아무도 없거든요 전화트롤 왔겠죠 여기면은 얘는 뭐 저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 타드릴게요 예아 부상 네 아우 네 아우 여기 하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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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는데 한줄 봐 여기 여기 아우 거기 있어요 오케이 뚫었다 미라가 뚫었다 미라 여기 뚫었어요 어 우와 야 한조각 잘하는데 네 아 뚫은게 아닌가? 잘 안보인다 아우 아우 보자 지금 3명 남았죠? 미라스는 피 없을거에요 그냥 개피거든요 아우 넹 거기 뚫렸어요? 레드핑이죠 미라가 머리 보인다 머리 잠시만요 잠깐만요 홀란 오 나이스 나 홀란은 팀캐스 발급 어? 나이스 드론 드론 한번 굴려볼까요 고생 네네네 드론 고고 막혀있네 저기 뚫고 싶은데 여기 되어있다 퀸 퀸 퀸 퀸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이 누구야 아이 오 샷 착할 아이 되게 좋다 이 총 되게 좋다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메신이 보고 레이저 한거 같은데 메신이 저렇게 안산 그냥 네 아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